기출 240제 기출 240제 누가 얼마나 많아? 넌 이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면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를 풀어서 맞아틀려를 논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모의고사 한 번 두 번 봐가지고는 조금 애매하니까 많은 양의 기출을 보면서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따라서 이렇게 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측면이 필요하죠. 따라서 반드시 기출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 좀 잘 들어보세요. 시중에 보면 어떤 내가 뭐 출판사를 깔은 그런 거 아니야. 시중에 이제 이따만한 두꺼운 문제집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 책은 약간 수험생 측면을 고려한 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시중에 와 나은 거 있잖아요. 책이 두께가 이만해. 그중에 해설이 또 이만큼 있잖아요. 갖고 다닐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수능을 자 현재 교육과정으로 본지가 뭐 1년, 2년, 3년, 4년, 5년쯤 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5년 동안 같은 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했으면 5년치의 기출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치 않아요? 그러면 1년에 모의고사를 몇 번 보니? 몇 번 보는지 알아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 봐요. 수능까지 물론 수능은 모의고사 아니지만 지나간, 우리한테는 이제 지나간 수능은 모의고사 꼴이니까 일곱 번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일곱 번이 몇 문제가 있겠어요? 140 문제가 있겠고 자 여기에 5년치니까 다 곱하면 자 700 문제가 있겠죠. 그치 않니? 그러면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중이었다면 교과가 이렇게 흘러왔다면 이 700문항을 다 푸는 건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라서는 뭐 괜찮아요. 나름. 그치 않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보는 수능은 언제 바뀌었어요? 언제? 작년부터 시작된 거잖아. 교과서가 바뀌고 나서. 그치? 그러면 교과서가 바뀌고 꼴랑 1년밖에 안 지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풀 수 있는 기출은 1년 동안 7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그러면 140문제에 대한 현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저 5년치를 들여다본다면 저 뒤에 나머지 문제가 있겠죠. 그죠? 나머지 뭐 똑같이 5년치를 본다면 얼마냐? 560문항? 여기지. 560문항에 대한 지나간 4년만큼의 기출이 있을 거야. 근데 물론 여기서 이럴 수 있죠. 여기랑 여기랑 단어는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문제는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단원도 있지만 아닌 단원도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 무시무시한 책은 교과과정에서 전후랑 상관없이 제목만 똑같으면 여기다가 모든 문제를 다 실어놨어요. 여기에 보통 선생님 우리가 800문항 이상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800문항에 대한 구성 자체가 현재 트렌드랑 안 맞는 문항이 꽤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어.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어. 분명히 교과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있었는데 제목이라도 같으면 있을 수 있잖아요. 책에. 그치? 근데 제목 자체가 교과에서 빠진 단원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 1년 동안 봤더니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에 대한 문항은 예전과 같지 않더라. 아예 출제가 안 되고 있었거든. 작년에는. 근데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문화가 여기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첫째. 그 다음에 탄화 수소를 연소해서 리비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원소 분석에 대한 과정은 빠졌거든요. 그것도 여기 들어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아미노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거든. 근데 아미노산의 구조가 자꾸 껴나와요. 뭐 이런 것들. 금속의 반응성이 빠졌거든. 금속의 반응성이 아직도 들어있어요. 뭐 이런 거야. 그리고 문항을 재보면 우리가 한 800문항이 있는데 화학원에서 제일 쉬운 게 어디야? 2단원. 그 다음 3단원이잖아. 근데 2단원에 대한 문항과 3단원에 대한 문항이 합치면 한 400문제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라. 공부를 열심히 뭔가 한다고 치는데 물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3단원 문제를 푼대는 거야. 분자 모양을 100문제를 푼대.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거냐는 거죠. 분자 모양은 한 30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거든. 이게 산화수를 우리가 4단원에 배우잖아. 산화수 반응식이 나오면 산화수 써가지고 누가 사나 했어? 화나 냈어. 푸는 시간 1분도 안 걸려. 정답률이 80% 이상이야. 이 문제가 여기에 70문제 이상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계속 노동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70문항은 산화수 문제를 풀었어요. 산화수를 개수 맞추는 문제는 10문제도 없어요. 산화수 문제만 진짜 옛날 것들 다 싹 모아서 한 70문제 이상 넣었을 때 이걸 다 풀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생각에는 너는 시간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부의 방향이 안 맞아.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닥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왜 기출 플러스 변형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냐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화학의 고전 같은 파트가 있죠. 물론 그런 파트는 예전 문제나 지금 문제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풀면 되는데 오케이? 새로 들어온 단원들이 있어요. 새로 들어온 단어는 분명히 기출이 있다 없다? 거의 없어. 작년에 본 게 전부야. 그치 않아? 새로운 단어에 대한 기출이 있는데 작년에 꼴랑 한 6번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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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전부인데 7문제 중에서 작년에 모여고서 7번 있었을 거니까 7문제가 있겠지. 근데 1문제 7개 중에서 4개는 거의 문제 난이도가 너무 쉬워. 이건 그냥 득이 안 되는 건데 그럼 문제가 모자라잖아. 우리가 기출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이 부족한 데가 어딘지 잡고 싶은 건데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적으니까 선생님이 약간의 변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선생님이 추가로 문제를 낸 것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과 같은 경우 중화반응하는데 1가, 1가가 많잖아요. 근데 1가, 2가 에 대한 기출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조금 더 처음 보는 문항이라고 친다면 선생님이 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작년에도 사실은 1가, 1가만 나오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2가가 등장하긴 했는데 신인도 사실은 이과가 결국 수능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애매하긴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물론 배웠죠. 근데 이제 1가, 1가를 중심으로 더 많이 공부를 했었어. 사실은. 근데 올해는 분명히 앞으로 나오는 모든 킬러라던가 아니면 3, 4, 5, 0 이런 파트에서도 이과를 충분히 많이 다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래서 필요한 문항에 대해서는 변형도 하고 필요한 문항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출제한 것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기출 240이 아니라 기출 변형 240인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쨌든 푸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기출 문제는 선생님 시중이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이 컴퓨터를 뽑으면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출을 푸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는가 내가 비어있는 개념이 없는가 아니면 이런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가를 본인의 실력을 점검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출 문항에는 그냥 아 틀렸다고 쳤을 때 해설집하고 아 맞아 이거였어. 아 이거구나. 아니면 풀다가 야 이거 외워야 되는 거구나. 많이 나오네. 뭐 그럴 수 있고 그런 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화학원에서의 메인 어디니 양적 관계 또는 양적 계산이라고 하는 파트 그 다음 또 뭐가 있지? 중화 파트가 있거든. 이게 메인이거든. 근데 양적 관계와 중화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풀이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책에 또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풀이 자체를 보시면 풀이가 말이 안 돼. 풀이가 쫙 한 페이지 이상 걸쳐서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풀라는 거냐 진짜 이거를 3분 4분 안에 풀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양적 계산과 중화에 대해서 해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걸로 공부한 친구는 당연히 이거의 해설서에 예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해설이 선생님의 좀 거친 표현으로는 엉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이라는 것은 물론 다 중요하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 게 많지만 양적 관계랑 중화 반응에서는 일관된 풀이의 패턴을 익혀야 되거든. 여기는 풀이 중심인 거야.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푼 답과 선생님의 풀이가 일치 않아 그 재미로 한번 공부를 해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문제를 얼만큼 열심히 푸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필요할 수 있게 갖고 다닐 수 있게끔 그래서 한 240기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했을 수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죠. 기출 문제는 지금 몇 번 풀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되게 좋죠.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안 한다는 건 그냥 한 번 풀었으니까 야 너 기출 풀었니? 네 다 풀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잘 들어. 오케이? 여러분 기출 문제를 한 번 푼 건 모든 문제 지분 여러분 한 번 푼 건 푼 게 아닌 겁니다. 아 하나도 안 푼 거랑 나아진 바가 없다.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봐봐 이렇게 있을 때 문제가 이렇게 있어. 아 그냥 뭐 시험지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번 2번 뭐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이 있었다고 쳐볼게요. 한 번 풀었어. 처음에 어 그랬더니 내가 이걸 맞췄어 맞았어 틀렸고 맞았고 틀렸어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여러분 얘는 여러분이 개념을 공부한 상태에서 풀었을 때 처음에 풀어서 맞췄다는 건 첫 번째는 문장 문항의 난이도가 물론 좀 쉬울 수도 있겠고 어 그걸 떠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3개월 후에 풀어도 이 문제는 맞출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알겠나요? 공이 많이 들은 문제가 아니라네요. 이런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틀린 문제야. 이 틀린 문제는 여러분이 이거를 3개월 후에 만나잖아?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이 문제를 내가 풀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그때 뭐 1, 2, 3, 4, 5, 6 2번 써서 틀렸다? 답이 3번이었어? 그럼 3개월 후에 풀잖아? 또 2번 가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거든요. 알겠니? 이게 문제를 한 번 풀었어. 여러분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틀렸어. 근데 뒤에 해설을 보니까 막 이해가 되네?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지 여러분. 그죠? 내가 그닥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뭐냐는 거지. 너 이거 뭐니? 아 풀었는데요. 이해했어요 이제. 그죠? 그건 지금 단기 기억으로 이해한 거야. 그래서 한 번 풀고 해설지 보고 이해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습관을 가지시면 이거는 똑같아요. 문제를 풀어서 내가 잘하는 거랑 내가 잘 못하는 거를 구분해놨는데 그 다음에는 안 한다는 거야. 공부를.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책을 공부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내가 100문제를 풀고 이걸 잡아내려고 200개, 300개를 푸는 거란 말이야. 그럼 잡았으면 뭐예요? 우리한테는 이 3개가 중요해, 이 2개가 중요해. 2개가 중요하지 당연히. 그러면 이 2개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몇 번? 최소한 3회 이상은 풀어줘야 돼요. 기출문제가 만약에 잘 갖고 있는 책이 400문제짜리야. 그럼 400문제를 언제 3번 풀어야 돼? 그게 아니라 400문항 중에서 처음에 틀렸네?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한 60문항쯤 되는 거야. 그럼 60문항을 3회 이상 푸는 거야. 60문제를. 틀린 문제를 3회 이상. 이건 중요한 문제다 싶어. 선생님이 엄청 강조하는 패턴이야. 그러면 5회 이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숫자를 외울 수 있을 만큼 풀어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아는 가장 좋은 학습법인 거예요. 알겠니? 이게 많은 친구들이 뭘 강조하냐면 공부하는 시간. 내가 몇 시간 공부했다? 내가 몇 문제 풀었다?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은 여러분 늘상 하는 얘기죠. 선생님이 만약에 첫 문제를 푼 애가 있어요. 여러분 첫 문제 1년 동안 풀거든요. 우리가 첫 문제를 푼 애가 있어. 천문항을 한 번씩 풀었어. 똑같은 수준인 친구가 있을 때. 한 2, 3등급이라 칩시다. 또는 3, 4등급. 그러면 첫 문제를 한 번 푼 애가 있고요. 500문제를 두 번 푼 애가 있고요. 200문제를 다섯 번 푼 애가 있다면 누가 더 결과가 좋을 거 같니? 선생님 생각엔 얘가 더 훨씬 뒤에 결과가 좋아요. 특히 여러분이 되게 싫어하는 되게 어려워하는 양적 계산 파트 중화 파트는 누가 많은 문제 많은 유형을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는 누가 확실한 문항들을 누가 많이 외우고 있냐가 실력인 거야. 어떤 친구는 새로운 문제를 나왔을 때 어? 이거는 내가 풀었던 거랑 유사한데 바로 딱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친구는 문제는 되게 많이 푼 것처럼 보이는데 나올 때마다 이건 뭐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학습하시면 다 노동이 되는 거야.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 우리한테는 시간이 곧 점수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화학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경수가 엄청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죠. 효율적인 공부하려면 좋은 문제 엄선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기출 플러스 변형 240개를 만든 거야. 알겠어요? 또 하나 이거를 3회 이상 여러 번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가지고 다니셔야죠. 그쵸? 내 생각엔 갖고 다니셔도 좋겠고요. 여기서 좀 내가 얘기하는 뭐 이런 거에 자기 익숙하면 따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뭐냐면 선생님 책도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틀린 문제는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풀어줘야 되잖아.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89번 90번 91번 91번 한 문제 이렇게 한 페이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보통 내가 이 정도 이렇게 넣어놨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는 내가 풀었고 이건 말했고 이건 틀렸단 말이야. 그러면 역시 이거는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니까 내버려 두시고 여기 맞은 문제 있잖아요. 비교적 엄청 쉬운 문제 아 이건 너무 한번 풀었는데 이건 됐어.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라고 한다면 나한테는 이미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몰고사를 볼 때 내가 만약에 중화반응 챕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중화반응 문제가 나왔는데 20번에서 이걸 내가 틀린 거야. 3월 교육청에서 만약에 음 그러면 이거를 복사해서 자를 수 있죠. 그렇죠? 복사해서 잘라가지고 여러분이 늘 가지고 다니는 문제집이 뭐냐는 게 중요해요. 이만한 걸 가지고 다닐 수는 없지 않니? 따라서 이걸 얇으니까 여기다가 이 문제를 여기다 붙여줘야지. 그 다음에 4월에 또 중화가 나왔어. 찍어서 맞췄는데 사실은 잘 몰랐었던 거야. 이거를 또 잘라. 복사해서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여. 나중에 이 문제가 여러분들만의 약점이 되는 책이 될 수 있죠. 오케이? 이게 이제 자기만의 고난 나한테는 고난도였던 거죠. 고난도 프랑에 대한 단곤화 작업인 거야. 이거를 거의 걸레가 되도록 자꾸자꾸 보는 게 좋아요. 오케이? 선생님이랑 보통 이제 개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랑 개념 베테랑 개념 완성을 쫙 한 다음에 종강했다. 끝났어. 여러분이 그 다음에 선생님의 베개완 베테랑 개념 완성을 다 갖고 다니는 들 아니거든. 집에 오셔놓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깨알처럼 필기해놓은 것들이 있잖아. 사실은. 그게 사실은 현재 여러분의 1년 동안 학습과 괴리감식이 있는 거잖아. 그렇다고 늘 모든 책을 다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책에다가 선생님 문제를 좀 가지고 다니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영어 단어 외국을 계속 푸는 거야. 쉬는 시간 있으면 한 문제 풀어볼 거.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야 하루에 양적 개선 한 문제랑 중압하는 한 문제씩만 풀어봐. 선생님 이거 풀었는데 또 풀어. 또 풀어. 또 풀어. 그러면 나중에 외워지거든. 그럼 잘할 수밖에 없어.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못해요. 공부를. 지나면 기출 처벌해 봤으니까 끝 버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거 풀어. 스특을 또 막 풀 수 있잖아. 스특 풀어. 근데 스특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풀다가 또 틀린 거 나오면 에이 뭐야 이해하고 또 스특도 끝났네? 또 또 다른 거 풀어. 스특도 마찬가지죠. 풀다가 어 이 문제 괜찮아. 어 이 문제 처음 보는데 신선해. 좀 어려워. 근데 잘라. 복사해서 자른 다음에 구체 여기다가 단원이 동일한 챕터에다가 넣어주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노트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기출 플러스 변형 240제를 이제 개강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풀이를 잘 믿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풀이랑 내 풀이가 맞나 그걸 확인하는 그런 재미를 가지고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강에서 만날게요. 1강에서 만날게요. 1강에서 만날게요. 1강에서 만날게요.